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하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컨텐츠는요 바로 실전영어 시즌 2 2화 항상 곁에 있던 그 남자 잘 지내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 저번 1화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남사친 여사친이었던 우리 크래그와 그 다음에 로리가 같이 밥을 먹다가 우리 크래그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로리가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에 잠깐만 잠깐만 너 혹시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소심한 크래그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나서 아 나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보자 어 이건 내가 내게 그러고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약 한 3주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리가 그 크래그한테서 연락이 없자 크래그를 찾아다니려고 수소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뜻이죠? Hey bratt it's me log 무슨 뜻이에요? it's me log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 우리 방 클라스가 알지 이제 여러분들 요정도는 알잖아 It's me, Lori.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 채팅창에 딱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딱 들어왔을 때 Hi, June. It's me, Hailey. Hi, June. It's me, Hong Jell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How have you been?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실전 영어회화, 기초 영어회화 표현때 진짜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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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던 표현들이에요. How have you been? 뭐예요? 그죠? 우리 It's me, 예감. 맞아요. It's me, 예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죠? How have you been?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모르면은 어 영어 때려줘야 돼. 미안해. 근데 영어 때려줘야 돼. 이거 모르면 왜? 너무 많이 알려줬거든.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 얘기는 내 거 복습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잘 지냈어? 그렇죠. 우리가 주로 교과서에서 뭐 배워요? 여러분들?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냈니?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자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죠? 그런데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니? 라는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직역이라는 거는 의역을 하면 how are you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니? 를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잘 지내고 있었냐? 다시 말해서 잘 지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이거는 구어에서 구어체로 더 많이 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죠? 잘 지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브레트가 뭐라고 얘기하죠? Wow, Laurie. I'm doing great.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맨날 How are you? 하면은 교과서에서 뭐 배웠어요? 한번 얘기해봐. How are you? 하면은 교과서에서 뭐 배웠어요? 내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항상 뭐 배웠죠? 대답을 대답을 뭐라고? 그렇죠. 우리 예가님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요거 배웠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는 I'm fine 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자 그리고 I'm fine 이란 의미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I'm fine. I'm fine. 하면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런 의미에요. 그렇다고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m fine. 하면은 I'm fine. Thank you. 약간 이러니까 I'm fine. 그냥 이 정도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 fine 이라고 쓰지 말고 I'm good. 차라리 I'm good. 아 좋아. Great. Or fantastic. Fantastic. 우리 판타스틱 하죠. Wow. Fantastic baby. BAM. BAM. 막 이거 하잖아. 판타스틱 뭐에요? 완전 좋다라는 거. Awesome. 그렇죠. 우리 8949님 좋아요. 자 우리 그럼 그런 표현들 한 번 적어보자. I'm doing great. 이거랑 같이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 뭐가 있죠? Good. Awesome. 또 뭐가 있죠? Fantastic. Fantastic. 또 뭐가 있죠? 음... Oh. It's alright. It's alright. 그냥 그럭저럭 치네. It's alright. 또 뭐가 있을까? Not bad. Not bad.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Pretty good. 좋아요. Pretty good. Yeah. Pretty good. 자 이 pretty good은 아까 요거 굿이랑 가까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굿 옆에다가 요렇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fine 같은 경우에는 fine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약간 요런 의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브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Wow, Laurie. Wow, Laurie. I'm doing great. 자 여기서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노트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브레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What about yourself? 자 and you? and you? and you? and you? 우리 맨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 그 and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What about yourself?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라고요? What about yourself? 너 자신 스스로는 없던데? 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너는 how have you been?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about yourself? 너는 어떻게 지냈어? 너는 너 너는 어떻게 지냈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What about yourself?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Anything new? anything new? 자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잘 몰라도 anything 이란 표현 알죠? New 라는 표현 알아요. 그죠? Anything은 뭐야? 어떤 것이라도요. 그지? New. 근데 새로운 것이야. 어떤 것이라도 새로운 게 있냐? 다시 말해서 아 뭐 특별한 일 있어? 뭐 어떻게 지냈어? 소식 뭐 새로운 거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뭐 소식 있어? 이런 얘기에요. 이해되시죠? anything you? 잘 지냈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자 어떻게 지냈는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쓰는 게 바로 anything new? 뭐 새로운 거 있어? 뭐 내가 모르는 뭐 새로운 뭐 이런 진전되었던 소식들이 있어? 약간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특별한 일이 있어라고 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how are you를 다르게 또 물어보는 anything new? anything new? 그렇지만 그냥 이 anything new만 가지고 쓸 수는 없고요. how are you를 썼다면 그 뒤에 anything new? 라고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미국에서 쓰는 형식적인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쓴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국에 갔을 때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름 또 북음을 또 켜줘야죠. 오케이? 북음을 켭시다. 완전 리얼하지. 내가 이 전화 전화 이 벨소리 찾을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완전 리얼하지 않아? 아 잠깐만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만 더 두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박이지.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브랫이 뭐래요? 와우 로리, I'm doing great. what about yourself? 넌 어떻게 지내는데? anything new? 어 뭐 어때? 새로운 거 있어? 좋은 소식 있어?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좀 길어요. 근데 오늘은 좋은 표현들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받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know, same old, same old. 그래서 지금 브랫이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anything new?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you know, I've 알잖아. 자 여러분들 이걸 직역하면 뭐예요? 직역은 알잖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알잖아. 라는 표현이 지금 이 문맥상 맞을까요? 아니죠. you know, 하면은 야 너가 알고 있잖아. 그랬더니 별 다를 거 없어. 라는 거예요. 별 다를 게 뭐 있겠어. 라는 의미가 깔려있는 you know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씩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쓸 때 you know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you know, you know.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닭발이 좋아? 아니면은 어 족발이 좋아? 이렇게 나한테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아 you know, I like 족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you know, 너 알잖아. 얘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뭘 알아. 그잖아. 그럼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에이 별 다를 게 뭐 있겠어. you know, you know. 요런 뉘앙스로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you know, same old, same old.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도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me old, same old. 자, 무슨 뜻일까요? same old, same old. 무슨 뜻일까? 같고, 늙었고. 같고, 늙었고. 이런 뜻일까? 어떤 뜻일까요? same old, same old. 별 다른 거 없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프라이슬리스님이 아, 똑같아. 별 다른 거 없어. 약간 요런 뜻이에요. 그쵸? 아, 아, 별 다른 거 없어. 똑같지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same old, same old 하면은 그냥 아,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same old, same old. 같은데 오래된 거야. 그럼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겠죠? same old, same old.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볼게요. still working at microsoft with bill gates. 오, 뭐래? 여러분들, 뭐래? 지금 로리가 뭐래? still working. 자, still은 뭐예요? 여전히 일하고 있지. 자, 여기서는 지금... 오! 어디 갔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뭐가 생략이 됐냐면 I am. I am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ill working at microsoft with bill gates.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still working. 여전히. 여전히. working. 일을 하고 있대요. 누구랑? 어디서? 그렇죠. 난 여전히 빌게이츠랑 일하고 있어. 와, 대단한 사람이야. I am still working at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어. 누구랑? with bill gate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he is getting old.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he is getting old. 자, 여러분들, 나이를 먹다. 늙어가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그냥 getting old. 라고 써요. getting old.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he is getting old. 하면은, 아, 그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 빌게이츠 나이 먹어가고 있어. 야, 늙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 is getting old.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you are getting old. you are getting old. 여러분들은 모두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 you are getting old.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 그래서 I guess he needs my support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I guess 여러분들, 이것도 저번에 한 번 썼었던 표현이에요. I guess 내가 추측하건대 라는데 이게 직역이에요. 내가 추측하건대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내가 추측하건대 he needs my support support는 지원이에요. 지원 자, 그러면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 도움, 지원 이런 뜻인데요. he needs my support 하면은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추측하건대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야, 그가 내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해 되시죠? 뭔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I guess 아까 you know you know 랑 되게 비슷한 의미예요. 그냥 추임새 정도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you know you know 그냥 그냥 이런 뜻이야. 그냥 그냥 you know I guess 그냥 he needs my support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봐.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게이츠랑 일하고 있어. 약간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more than ever 라고 나와 있죠. more than ever 무슨 뜻이에요? ever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more than ever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느 때 보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 어느 때 보다라는 표현이에요. more than ever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 아이 뭐 그냥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게이츠랑 일하고 있지. he's getting old. 야 나이 먹고 있다. 빌게이츠가 그래서 아 그냥 그가 내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조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건 맞아. 근데 진짜 얘가 로리가 빌게이츠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세 부리면서 same old same old 야 별다른 게 뭐가 있겠냐 still working at 마이크로소프트 with 빌게이츠 그냥 야 빌게이츠랑 일하고 있는 거지. you know he's getting old 야 많이 늙었다. 빌게이츠도 So I guess he needs my support more than ever. 야 그 어느 때보다 빌게이츠가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니까 약간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 우리가 빅뱅을 알아. 빅뱅을 아는데 빅뱅은 너희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약간 이런 거지. 아 요즘에 빅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 진짜 콘서트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우리 헤일리가 슈즈 엄청 좋아하는데 슈즈가 아 요즘에 슈즈가 활동을 너무 개인 유닛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아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자기가 슈즈 숙소에서 살고 있는 것 마냥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세 겸 장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그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브래쉬 뭐라고 얘기하죠? 하하하 로리 유 스틸 가라 휴머 유 스틸 가라 휴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아 유 스틸 가라 휴머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 스틸 가라 휴머라 자 휴머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머러스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유머러스 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유머가 바로 이 유머 에요. 휴머 근데 영어로는 휴머라고 얘기를 해요.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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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 스틸 가라 유머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유 스틸 가라 휴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야 로리야 너 아직도 여전히 웃기구나 너 웃긴 거 여전하구나 약간 그렇듯이 유 스틸 가라 유머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직역 인데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뭐 겠어요 여러분들 야 너 아직도 너 여전히 웃기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 여전히 웃기구나 어? 유 스틸 가라 휴머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 많이 많이 못 들어왔다가 어떤 펜이 들어와가지고 막 어그로르 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 스틸 가라 휴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들어볼게요. We should meet up sometimes 라고 얘기해야 돼요. We should meet up sometimes 자 meet up 자 meet up 이 뭐예요? meet 은 만나다 야. 그럼 meet up 위에서 만나다 어떤 뜻일까요? meet up 하면 그냥 만나서 뭔가 미팅을 하거나 뭔가 여담을 나눈다 나 할 때 hang out 같은 의미 meet up let's meet up 야 우리 만나자 라는 의미 수고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자 만나자 아 우리 시아 안녕 시아 안녕 시아 안녕 자 같이 한번 볼게요. we should meet up sometimes 하면 야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가끔씩 만나야 보다는 야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 인거예요. we should meet up sometimes 야 우리 가끔 만나자 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야 우리 만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을 쓰면 안되지만 이런 객관적인 거에서 의역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we should meet up sometimes 하면 야 우리 좀 만나자 약간 요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we should meet up sometimes we should meet up sometime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we both 자 여러분들 여기서 both 무슨 뜻일까요 question both 무슨 뜻이에요 아 우리 히트님이 지금 방송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 안 보여 나 지금 방송 하고 있는데 안 보입니까 자 그렇죠 둘 다 라는 뜻이에요 we both 둘 다 우리 모두 got 가지고 있대 lots to catch up 오 여러분들 요런 수거 굉장히 좋은 수거 해요 catch up 무슨 뜻일까요 catch up we both got lots to catch up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catch up 무슨 의미일까요 아는 사람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국에서 catch up 아니 catch up 아니야 꼭 이 발음하면은 꼭 이 발음하면은 오 케첩 같아 케첩 같아 약간 요렇게 얘기해요 따라잡다 맞아요 따라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catch up 하면은 따라잡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catch 잡았지 잡으려고 따라잡는다 요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죠 자 근데 지금 따라잡을게 많아 지금 따라잡을게 많아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캐첩은 뭐에요 우리 이야기가 너무 안한지가 오래돼서 서로 근황이 어떤지 몰라 그래서 야 우리 서로 근황이 어떤지를 따라잡아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캐첩을 쓴거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근황들을 우리가 따라잡아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의미의 캐첩인거에요 음 그래서 야 우리 정말로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 약간 그런 의미죠 우리 예감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야 우리 서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야 우리 서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이해 되셨으면은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원래는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중간에 한번 읽는데 오늘은 내가 이 전화벨 소리를 사용하고 싶었어 그래서 한번 더 전화벨 소리를 사용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